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초 커뮤니티의 재밌는 문화인 영혼 보내기 문화를 보여드릴 건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조작 하나 없이 모두 여초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먼저 명시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영혼 보내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몸은 안 가고 영혼이라도 보내겠다 라는 의미로 걸캅스 같은 영화가 개봉됐을 때 청소년 좌석으로 영혼 8명 보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fm들은 영화에 예매하고 돈을 지불하고 몸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죠. 걸캅스 영혼 보낼 때 청소년으로 영혼 보내도 되는 거지? 라는 저 표현을 보시면 영혼 보내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 영혼 보내기 존나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 fm들은 영혼을 보낼 일이 아주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영혼 보내기를 하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지기 싫어서 걸캅스 2명 영혼 보낸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녀들이 영혼을 보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과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는 돈을 털어서 영혼을 보낼 거고 장애인과 65 이상 우대 적용으로 5천원 예매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영혼을 보내서 캡틴 마블과 걸캅스의 흥행이 성공하면 남성들이 화가 나서 부들거릴 거라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은 혹시 그녀들이 영혼을 보내면 막단전에서부터 화가 끓어오르시나요? 남자들에게 전혀 아무런 타격이 없이 그저 조롱거리가 될 뿐인데도 그녀들은 영혼을 보내며 자신들이 이겼다는 우월감이 빠져 있습니다. 그녀들의 영혼 보내기 스킬에는 사이버 트럭 보내기 스킬도 있는데 fm들의 공감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고 있죠. 이런 무지성 영혼 보내기 스킬은 그리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데 평화로운 영혼들이 사는 여성시대의 기자분의 사전여배 없이 올려진 사진으로 인해 남초 커뮤니티에서 조롱받는 피해자이다. 피해 사실 당일 저는 손을 덜덜덜다 후원받을 계좌를 만들다 계단에서 울고 다리 풀려 넘어져도 울었죠. 남성들은 저희 사진을 가지고 웃는데 그 행위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염치없게도 여러분께 부탁하나 하겠는데 저에게 후원을 해주세요. 기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에 저는 피해받았고 피해받는 여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메일과 계좌번호 적으니 저에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세요. 라는 글을 적습니다. 참고로 저 여성은 시위에서 촬영된 사진 때문에 힘들다 말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했다면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위였으니 초상권 침해가 없다. 라는 게 팩트이지만 기자가 자신이 시위하는 사진을 찍었다고 저렇게 영혼 보내기를 호소하게 되죠. 이 여자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317만 4,900 사원을 모았을 정도로 영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고소는 하지 않고 이틀 동안 고기만 먹는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이틀 동안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을 하는 여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영혼으로 고기를 빨아먹는 여자라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이름을 트위터에 검색해본다. 라는 말을 하는 그저 관종여자였던 게 팩트인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여자는 자신이 진짜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나의 사진을 올렸지만 남초에 달린 악플 고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 fm지인들과 카톡으로 싸운 걸 고소하는 사진을 올려놓았고 악플 고소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여자끼리 싸운 걸 고소한답시고 후원금 횡령을 한 거죠. 이 후원을 못 믿겠으면 안 해도 된다. 보돋보 힘조 영혼 보내 라고 말했는데 결론은 뭐 싱글벙글 횡령 엔딩이었죠. 여러분은 이런 영혼 보내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여성에 관련된 문제라면 팩트와 진실을 따지지 않고 후원하는 그녀들 상업영화라는 건 상업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으로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이유를 찾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며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저 여성이 관련되었다면 무지성으로 영혼을 보내서 그런 평가 기준도 모호하게 만드는 그녀들의 행동 여러분은 여초 커뮤니티의 영혼 보내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횡령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언니들의 싱글벙글 영혼 보내기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은희의 커피값을 위해 다들 영혼 보내기 십시일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영혼 보내기 꼭 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영혼 트럭 보내기 스킬